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 에스겔 21장에서 22장입니다 남유다의 죄악과 위기는 어느 곳 하나 예외가 없는 총체적 죄악과 위기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악의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끝내 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소홀히 하고 주어진 권한으로 왜곡된 생각과 불이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 기준에서 벗어나 우상으로 물든 시대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21장에서 2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49일 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여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여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지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오라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여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여 또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하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간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기마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하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아 여호와가 말하여 누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안먼족 속에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재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괴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괴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이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안문족숙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의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구하와 과부를 해야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잠에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잃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호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적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묻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묻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오 진노의 나라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보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재산양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래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21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발강가 예루살렘 라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바벨론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고간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의 남쪽의 숲을 예루살렘으로 성소로 그리고 남유다 땅으로 정확히 지칭하시며 여호와의 칼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칼의 비유는 바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을 지칭합니다 에스겔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통해 칼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하미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도다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지칭합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는 암몬 두로 남유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에스겔 2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송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은 암몬의 라빠에 이르는 길로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을 읽었습니다 라빠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고 약복강의 상류에 있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는 가치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왕의 큰 길이 지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라빠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안난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옵니다 곧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 날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엎드러뜨린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며 남유다의 멸망을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즉 메시아의 등장 때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여와의 칼의 비유는 암몬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암몬의 라빠로 향하지 않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이를 보고 암몬은 아하 좋다 하며 즐거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한 지 5년여 뒤에 암몬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행한 우상 숭배의 죄 모든 고관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업의 죄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업이라 부르시며 버림받은 피의 성 즉 눈의 외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십니다 이미 한 세대쯤 전인 요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꾸지지셨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업이 화 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는 레육 26장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레육 26장 38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풀묻불에 들어간 남유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만 그 시간은 곧 교육의 시간이요 남유다는 탓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남유다의 상태는 노트, 주석, 쇠, 납, 은의 찌꺼기입니다 즉 쓸모없어 버리는 광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바벨론 제국이라는 풀묻불에 넣고 다시 재련하여 순수한 광물로 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정결하지 못한 땅, 피를 넣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밝히십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둘째, 사명을 저버린 제사장군의 죄입니다 셋째, 남유다 고관들의 죄입니다 넷째, 남유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가 부패하여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결국 망하고 맙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You can be involved in the following Everyone is called Heathrow Children's passe And thus You can be involved in there